짝 오케 뭐라해? 뭐라고 그랬냐? 어? 너 우마야 아니야? 오랜만이다. 요새 뭐해? 그냥 뭐 일단 이거 그러지 뭐. 치킨 먹으러 갈까? 치킨? 야 니가 쏘지야? 야 월 5천 벌어. 내가 장난이 쏘지. 가자 좀 줘다니다. 야 5천? 거의 뭐 준 재벌인데? 야 가자. 가자. 그래. 기도야. 그때 내가 치킨 사온다 그랬잖아. 치킨 사왔다. 치킨? 응. 이게 치킨이야. 이게 뭐 치킨이야? 덩크도넛이라고. 거기 치킨이야 이거. 야 이거? 응. 치킨. 퍽 치킨 컵. 이거야. 내 치킨 쏜다는 게 이 치킨이야. 3점 슛. 땅땅땅. 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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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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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